야! 이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디지몬 랜덤 디펜스입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마댕 캐릭터 매그너 가르몬을 가봤는데요 스피릿이 두 개나 필요한 친구로 비싸지만 강력한 라인디링 덕분에 엄청 좋은 친구입니다 이제 곧 스타노우몬인가? 자 그럼 디지몬 랜덤 디펜스 출발! 빨리 나거 잡자 빨리 나 잡는데 나 이거 폐 왜이렇게 쏠려있어 이거 어니몬 되게 많네? 지금 여기서 노릴게 파피몬! 아 놓쳤다 파피몬 다른 분이 잡았다 요거 잡을게요 모르고 뭐 놓쳤구요 도박부터 붙여볼게요 도박이라도 붙으면 좋았는데 도박도 안 붙었고 아이템 도박 올리고 아이템 뭐하냐? 크롬디지 조이든? 아이템 모아두는 거 여기 아이템 모으는 장소에 모아두면 되구요 요렇게 되면 일단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오티몬, 어니몬, 코로몬 어 2000원? 오! 바로 붙었는데 돈이 코로몬 고브리몬 가능하지 아구몬, 텐타몬 텐타 아구 텐타 하나 누구냐? 시드몬 하나 나오면 된다? 오케이 도박 붙여가지고 갈게요 돈이 근데 붙을 것 같죠? 오케이 얘는 홀드 해놓고 초반에는 일단은 성장기 업그레이드 다 끝내주면 되거든요 성장기 업그레이드 끝내고 돈이 이게 안 붙냐? 잘 페 올리고 시드몬 하나가 나와야지 되겠네요 페가 되게 쏠립니다 지금 그래도 업그레이드 돼 있는 거라서 라인은 괜찮을 거예요 라인은 괜찮을 거고 초반에 킹의테몬으로 일단 갈 거거든요 마데미니까 무조건 킹의테몬 원툴입니다 제일 좋아서 초반의 스토리가 킹의테몬으로 갈 거고 다른 거 각 좀 볼게요 일로와서 요거 도박 계속 해주고요 나작보니 안녕하세요 오늘 그렇게 저번에 어제였죠? 어제 터져가지고 이번에는 좀 잘 해봅시다 돈이 왜 이렇게 안 붙어? 근데 아니 돈이 왜 이렇게 안 붙죠? 펜타몬 자 우가몬 나왔고요 돈 계속 붙여주세요 돌가몬 황금아르마몬 돌가몬 황금아르마몬 폐 너무 쏠려 있어서 지금 일단 뭐 나오진 않겠네 폐가 엄청 쏠리네요 지금 4만원 궁극체 업그레이드 해주고 초궁체는 한 5만원 정도 있을 때 해주면 되거든요 그것만 해주고 나갑시다 일단 얜 나갈게요 일단 잡을 때 슬슬 되지 않았을까 1번 해놓고 2번 3번 호스 쳐주고 여기 대기하고 제가 노려볼만한게 일단은 페리오모 황금아르마 황금아르마도 노려볼만 하겠다 패 올려줄게요 랜덤 뽑기 모티몬 모티몬 좀 야속하게 나오네 하도 한번 볼게요 하도 실패 길몬 텐타몬 아르마몬 아르마몬 잡혔냐 아르마몬 잡혔네요 그래도 아르마몬 잡혔고 길몬 텐타거든요 길텐 꿀몬 하나 있어야 되고 텐타도 둥실몬 하나 더 있어야 되죠 10라운드까지 올릴 수 있으려나 에트몬 그래도 완전체 에트몬은 나와야되는데 10라운드까지 시드몬 시드몬 코로몬 내꺼 아니고 나가줍시다 우가모 우가모 다시 라인 잡아주고 조금만 채워지면 나오긴 할거 같거든요 넌 일단 돌몬 먼저 갈려? 츄츄파비 뿔몬이 두개 필요해요 토코몬도 좀 필요하고 25 무티몬 어니몬 어니몬 코로몬 와 진짜 너무 심하다 아니 진짜 심하다 이거죠 왜 이렇게 석 조금만 나오니 세대만 총우쳐 그래 끝내줄게요 아예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래도 심한데 선택이슬 두개 두개에서 세개정도에서 에트몬 나오면 뽑았긴 할겁니다 거의 웬만하면은 토코몬 토코몬 이번엔 붙겠지 토코몬 좀 나와라 토코몬 좀 동실몬 하나 나오긴 했네 그쵸 구라에 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구라에 뽑으면 되긴 하죠 길몬 텐타 뿔몬도 나와야 되고 일단 텐타 하나 갈게요 텐타 하나 오고 찡딩이 안녕하세요 츄츄 파피 토코몬 나왔으니까 츄츄는 나오고 뿔몬 두개만 있으면 되겠네요 뿔몬 두개만 이게 쿨이 돌면은 파피몬 아마 잡아줄 것 같아요 테이머로 패 올려주고 8라운드 뿔몬 하나만 붙어라 뿔몬 하나 나왔네요 황금아르몬 가게 길몬부터 갈게요 길몬 황금아르몬 나왔고 얘는 파피몬 하나 남은거죠 파피몬 근데 이거는 그냥 뿔몬 하나 써주는게 맞을 것 같아요 워낙에 없으니까 뿔몬 하나 쓰고 파피몬 가고 불가몬 가고 에트몬 만들어 줍시다 홀이 살랑살랑 흐르면서 라인 막아주면 되고요 넌 나와봐 얘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몬도 괜찮다 베타몬 잡아줄게요 라인 정리하고 34지 2번에 들어갑시다 보스전 때만 라인 클리어 해주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쳐주고요 다음에 아트라 카테리몬 필요하죠 아트라 카테리몬 일단 베타 잡았구나 베타 일부로 노려줬습니다 여기 없어가지고 아마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베타가 있고 은근히 많이 들어가서 메그너 가르몬 가긴 할건데 초반에 일단은 킹에테몬 가하려고 각 보고 있습니다 킹에테몬 바로 이 친구 잡아주고요 라인 확실하게 잡아주고 갈게요 패 올리고 하도 보고 하도 안 나오고 아니 하도 75% 항중 맞아? 왜 이렇게 실패하지 27 나가자 10까지만 떨어뜨려주고 나갑시다 나오고 하트라 카테리몬 좀 비싼 느낌 있어 여기에 일단 어택 찍어놓을게요 캐라몬 랜덤 뽑기하고 코르몬 토코몬 시드몬 텐타몬 자체가 안 뽑히는 거 알지? 맨냐? 여기 아예 없죠? 둥실몬 오래 걸리네 아트라 카테리몬 스팅 엔젤 스팅 엔젤 잡을 거 지금 쿨도나? 아직 안 돌죠? 패 올려봅시다 하도 일단 봐줄게요 에렉 베타 이렇게 되면 정리해주고 하도 한 번 더 볼 거고 라인 한 번 봐야 될 거고 아르마 내려오고 일단 라인 봐줄게요 이렇게 찍어놓고 이렇게 찍어놓고 쿨 돌면은 시라몬이나 잡아야겠다 잡는다고 하면 텐타 에레굴퉁 카테리 나왔고 스팅 엔젤 quent 뷔 hung 파일 파일 페고 파일 퀴리 포인 퀴즈 파닥돌몬 나가자 그러면 너는 파닥몬 잡을 수 준비하면 되겠다 파닥몬이나 돌몬 근데 지금 딱히 잡을 거 안보이네 패 올려봐 소코몬 선이 써야 될 거 같아 엑스보이몬 너무 멀었는데 하도 두 번 더 보고요 캐라몬 여기 대기 한SM님 안녕하세요 제가 봤어요 모티몬이랑 어니몬을 좀 팔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너무 쏠려 있어서 아구몬이고 포획시간 1분이면 바뀌니까 바꾸고 노려봐야겠다 둥실몬 모티몬 아 안나오냐고 여기 모티몬 그만 나와도 되는데 너무 끔찍하게 쏠려있어 너무 끔찍하게 쏠려있어 레나몬 그냥 잡을까? 시라몬 봐봐 레나 그냥 잡아야겠다 레나 쿨 돌려주는 게 나을 거 같으니까 레나 일단 잡아줄게요 다시 라인 보고요 다시 패 올리고 하도 더 봐주고 돌몬 나왔네 파당 몬 파당 몬 포코몬 하나 나오면 금방 나오긴 하는데 포코몬이 나올 생각이 없는 거 같죠? 포코몬 두 개 써주자 파당 포코몬 XV몬 나왔고 스틱몬 가루몬 가루 테리 텐타 텐타 테리 스틱몬 지추 하나 가야되고 패 다시 올려봐 호르몬 기림프지 기림프 포코 두 개 필요해 풀몬도 하나 필요하다 기다리자 금방 나오겠지 20라운드까지 킹의 테몬 뽑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기다리고 갈게요 몬투 카드 4레벨 가능하면 저는 파당 몬 같은 거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잡을 거는 에렉 몬 시라몬 패 다시 올려주고 토코몬 좀 제발 토코몬 나왔다 스틱 길몬 인프 인프 하나 나오고 뿔몬 하나 써가지고 길몬 끝내주자 그러면 바로 나오거든요 길몬 해가지고 스틱 일단 파이널 한 번 나왔고 시피드몬까지 가야되네 시피드몬까지 레곤모드 하도 두 번 보고 코테몬 내려오고 패 올리고 부위몬 시라몬이죠 시라 뿔몬 하나 가고 모자르다 모자르다 19라운드 호르몬 뿔몬 하나 더 선이 아끼지 말고 써주세요 빨리 나와야 스토리 빨리 매거든요 구미호 언풀 라인 야 라인 못잡아 이거? 레나오크 구미호 하나 가고 츄츄 에렉 츄츄 에렉 츄츄 에렉 이렇게 해서 일단 킹에테몬 나왔습니다 20라운드 킹에테몬 나왔고 바로 잡아줄게요 보스를 근데 사실 킹에테몬이 안 나와서 잡긴 하는데 문제는 스토리를 빨리 깨기 위해서 킹에테몬 뽑아주는 겁니다 이제 잡아줄거는 인프몬 같은거 이 토크몬 써줄 수 있는거 그런거 잡아주면 좋고요 일단 안잡혔네요 바로 왼쪽에 이거 잡아줄게요 에테몬 킹에테몬 왜 들어왔어? 들어온김에 라인 봐주자 들어온김에 라인 봐주고 하도 더 봐주고요 파해섬 나가고 돌몬 고브리 레나 잡을거 좀 시간 기다려야되고 패 올려주고요 랜덤뽑기 뿔몬 빼고는 괜찮네 하도 두번더 디아블로몬 갈거거든요 아구몬 S 패키메라 선택이 4개있지 선택이 2개있지 디아블로몬 올려주고 너무 비싸지 않냐고요? 디아블로몬이 뭐가 있어요? 디아블로몬이 다 올리고 초공채죠? 라인 잘 봐줄거니 라인이랑 스토리 잘 깨줄 수 있으니까 디아블로몬 올릴게요 랜덤뽑기 하고 아이템 올려보고요 그란이 나왔고 사실 지금 제가 이번에 갈거는 이거 스피릿에서 나오는 가로몬 해가지고 가로몬 볼포몬 해가지고 나중에 매그너 가로몬 갈까요? 매그너 가로몬 나가자 이번에는 그걸로 갈거고 그게 라인을 되게 잘 보거든요 스피릿 2개 필요해가지고 근데 쉽게 뽑을 수는 없어요 디아블로몬으로 갈 수 있는거 이거 이거 조그레스 아마게몬 네 이거 갈 수 있죠 은유안님 안녕하세요 저거 비싸가지고 보상 나오거나 그러면 갈게요 사항 봐가지고 시드몬 코롬 좀 이제 좀 골고루 나오네요 근데 하나씩 밖에 없다는거 뿔몬 그리고 여기는 코토코몬 야옹몬 해가지고 근데 한두개어씩 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에요 상의를 올릴 수 있는거 저거 밖에 없을거에요 디아블로 제가 알기로는 베노뮤티스 몬 베노뮤티스 몬 베노뮤티스 몬 베노뮤티스 몬 이제 깨질거 같고 깨지면 하도 더 파다운 나오고 패 올리고 라인 한번 더 봐주고요 라인 스킬만 써주고 가면 되거든요 얘가 분신이 있잖아요 분신만 나오고 바로 빼주고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자 24 24 크리사리몬 잠깐 디아블로면 맞나? 디아블로 돌고라 임펠 돌고라 임펠 아 맞네 돌그레몬부터 천천히 패 올리고요 너 쿨 돌았지 얘는 임프 추추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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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추 파피 엔젤 황금아르바몬 길몬 텐타 길몬 텐타 황금 아로마몬 피오 팔몬 팔몬이 있었지 돌그레 라이나몬 보고 돌고라몬 주드몬 시라 레나호크 호크 가루몬 엑스보이몬 둘 다 파피 꿀몬 많이 필요하네 일단은 파피몬 하나 해주고요 파피몬 공격해주고 가루 테리 텐타 텐타 있고 테리 테리가 익은거구나 V몬 파닥돌 몬 파닥몬 돌고라몬 나왔고요 왜 안 움직여 돌고라몬 선택이 잘하는데 드래그로 하는데 다음에 임펠몬 가자 크라하시탈린 아구몬 S 패티메라 패티메라 아구몬 S 풀몬 하나 필요하다고? 패티메라도 비싸네 패티메라 패티메라 임펠몬 메카노몬 카우보이몬 메카노 카우보이몬 여기다가 메카노 레나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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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카노 카우보이 코테몬 아구몬 S 코텐있고 아구몬 S 야옹몬 하나 아구몬 S 임펠몬 이제 홀리 엔젤몬만 나오면 됩니다 홀리 엔젤몬만 올려주고 아이템 뽑기 일단 해주고요 구박 엔젤몬 파닥몬부터 파닥 피오 피오 팔몬 피오몬 그라우몬 가드로몬 그라우몬은 길몬으로 해야되고 가드로 아구베타 나구 길몬 하나 피오 파닥 파닥 피오 플몬 플몬 필요한데 저기서 플몬이 필요하군요 플몬이 필요하군요 잡아둘게요 플몬 하나 쓰고요 그냥 피오 뽑고 이동해서 맘몬 잡아주고 그라우몬 나왔고 엔젤몬 나왔고 바로 디아블로몬 바로 나와줄게요 여태 찍어놓고 피노키몬이고 아이템 빅디지 멘탈 빼놓고요 3레벨 4레벨 하나 잡을게 파피몬 하나 잡아줄게 4레벨 플몬 플몬 같은 애 쓰는 애 잡아주는게 좋아요 다시 정리 한번 해주고 베타 플루트 고브리몬 코크몬 이리로 오고 아르마몬 오고 인프 파피 시라 돌몬 정리 이제 무녀모드 가면 될 것 같아요 무녀모드 가서 라인 잡아주고 스피리지 하나도 없냐 지금 어떻게 스피리지 나와야지 그거 갈텐데 사실 처음에 스피리지 좀 있으면은 바로 요거 올리면 되잖아요 라인 봐주니까 저거 누려주고 싶었는데 일단은 각이 안 나와서 안될 것 같고 디아블로몬도 라인 되게 좋죠 일단 불 링크도 있고 보시면 이제 다크 드라몬 하면 조그레칩이랑 합쳐가지고 요거 가능합니다 라인에서 한번 봐줄게요 봐주고 랜덤 뽑기 다시 한번 해줄까요 아마게몬이나 가야되나 하도 더 봐줘고 오닉스몬 갈까 그냥 오닉스몬 가야되나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가자마자 지금 안가요? 당연히 지금 안가지 팔섬 나중에 후반에 가볼까요? 일단 지금 라인 잡아줄 캐릭터 갈게요 레나 샤크라몬 무재모드 일단 갑시다 츄츄 에레 츄츄츄 구미오몬 시드라 니드몬 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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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몬 팔몬 베타올툰 시드라몬이네 이런 테리아르 엄불몬이랑 헷갈렸네요 시드라몬이네 엄불몬이랑 헷갈렸네요 가로다몬 가로다몬 가로다몬은 히어몬으로 V몬 라인아모 잡아주고 패 올리고 V 아구 둘 다 없어? 아구 V 나가고 확인이 잡아주고 나가자 이거 레오몬 아이스몬 레오몬 울퉁몬 톱니 시라 톱니 에렉은 하나 써야겠다 요거는 에렉 못 잡으니까 요거 잡아줄게요 길몬 나와서 길몬 잡아주고 파도 좀만 더 봐주고요 호텔 몬 나왔고 파피몬 나왔고 에렉 플루 레나 레나 나왔고 일단 샤크라몬 운영몬 돌그레몬이랑 나이트몬 프리하죠 일단 요거부터 갈게요 돌몬 가오몬 가오 나이트 미드몬 연체몬 연체몬부터 가자 아구몬 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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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몬 에스 패가 오자르다 라인 한번 더 잡아야겠다 36라운드지 이제 라인이 나와줘야지 편하게 잡긴 해가지고 빨리 뽑는게 좋은데 잘 안나오네 빨리 뽑는게 좋은데 잘 안나오네 가오몬 가오몬 지금 필요한게 토코몬이야? 토코몬? 서니 하나 써줘야되나? 토코몬 하나 써줄게요 와 토코몬 너무 필요한데? 38라운드지 지금 토코몬 끝나고 각 봐야겠다 왜 이렇게 텐션이 났냐고요? 뭔 텐션? 토코몬 나왔다 파피, 테리, 추 이거 안될거 같은데 일단 라인 한번 더 봐줄게요 랜덤 뽑기하고 목소리 텐션이 났냐고? 그냥 펑포랑 똑같은데 나는? 레나랑 텐타 뉴다몬은 팔게요 쓸데없거든요? 미리 팔아서 패 보자 아이템 통방 조그레스 칩 조그레스 칩이 있다네 아이 뭐야 다 릴을 돌려서 스피릿 뽑아야되네 이러면 너무 안나왔는데? 답이 없네요 슬슬 보스전이라서 한번 봐야되는데 불가몬 엔젤몬 황금 아르마몬 히오파몬 황금 아르마몬 황금 아르마몬 아르마 길몬 텐타 길 일단은 샤크라몬은 나왔습니다 되게 좋은 친구죠 이감 한번 써주고 잡아줄게요 얘 있으면은 라인은 당번 걱정이 없기 때문에 얘로 라인 보면 될 것 같고 이감 있고 스턴 있죠 0.1초 기절 스턴 바로 나옵시다 랜덤 뽑기 하고 잡아주고 너 잡을 거 있니? 수추 노려야겠다 다른 사이에 잡았네 아르마 아르마 잡을게요 토코몬이 계속 없기 때문에 아르마를 잡아두고 정리 좀 해 줍시다 테리 임프 아르마몬 이리로 내려오고 원불몬을 하나 쓸 수 있는 거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템 그라니 그라니를 하나 돌립시다 이거 어차피 제가 봤을 때 답이 없거든요 바이러스 데이터 돌리고 4성 스웨임 돌리고 스피릿 하나 나오긴 했네요 좀만 나와주면 되긴 할 것 같은데 두번째는 저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라인 볼게 일단은 크래 가시는 분 없죠 크래니엄부터 올릴까 일단 오판니 가는 중이라고 어? 그라니양 써도 되네요 쓰세요 크래 니엄 오판니 가는 중이야 오판니로 크래 가실 거예요 빨리 올릴 수 있으면 빨리 올리네 크래가 재료예요 해방도 있어서 고민 중이라고 빨리 정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올리니까 크래니엄은 2가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지 볼게요 어떻게 왜왜 아 내꺼 여기 있구나 크래에 올리라고 크래에 제가 올릴게요 그러면은 크래에 올릴 거고 오판니몬부터 천천히 천천히 아르마 톱니 레오몬 가드로몬 에레 플룻 레나 그리고 가드로 아구베타 아구베타 엔즈로몬 나왔고 실피드몬 가면 실피드몬 패 올리고요 4성수 돌릴게요 다 마데미니까 4성수 필요 없거든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4성수 돌리고 버스터 소울 4성수를 하나 더 돌립시다 스피릿 스피릿 나왔다 스피릿 나왔고요 2개 이미 다 상이 됐습니다 스피릿 2개 가져가기로 스피릿으로 이제 이따가 캐릭 올리면 될 거 같고 빨리 크래니엄 올리자 보스 뽑는 거거든요 스피릿 호크 부이몬 시라몬 부이 구미오 원풀 구미오 레나 추츄 에렉 에렉 하나 없지 에렉 오파니몬 일단 나오고요 안드로몬 나오면 되지 안드로몬 안드로 가드로몬부터 가고 아구 메타 아구 가드로몬 하이안드로몬 가르고몬 버드라몬 테리어 인프오크 와 여기서 모자르죠 부이 아구 난 처음인데 이거 모자란건 너 잡을 거 뭐 잡을래 일단은 시라몬 파피 몬 파피 몬 잡아주자 노드나이트 몬이 깨질려나 얘가 없어가지고 지금 문제거든요 선택이 더 얼마나 있지 가도 되겠다 어니몬 두개 쓸게요 아구몬 윈프 호크 호크 하나 테리어몬 나왔고 버드라몬 나왔고 안드로몬 나왔고 하이안드로몬 아이언 레어몬 에레카나 쓰고 에레카나 쓰고 플룻 레나 플룻 레나 플룻 레나 아이언 레어몬 엔젤 아이스야? 옳퉁 엔젤 피오 팔몬 팔몬 피오 폐올리고 폐올리고 올리고 엔드 라이스 톱니 시라 시라 톱니 어니 몬 하나 가서 톱니 하나 가고 아이스 나왔고 아이언 레어몬 나왔고 하이안드로몬 나왔고 크레니어몬 보스딜 벅스딜 이고 맵 방 맵 이감이 있습니다 맵 이감 전체 이감 오입으로 가준거에요 전체적으로 팀한테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 스피릿 나온거였죠 이걸로 볼품은 오름이 되는데 임펠 스피릿 필요하잖아요 임펠 스피릿 임펠몬이 어니 몬에서 시작하는건가 보니깐 지금 여기는 제로는 없는데 토코몬 좀 팔구요 너무 많으니까 한번 올리고 어니 몬 그냥 써야겠네 어니 몬 두개만 써줄게요 캐라몬 넣어봤구나 임펠몬 아고몬S 패티베라 아고몬S 그 다음에 메카노몬 카우보이몬 올퉁 카우보이몬 코테몬 아고몬S 보스 잡아주러 가구요 스킬 카드 세렛 써줄게요 크레니엄몬 같은 경우가 그래도 1인 기술이 스킬도 있어가지고 보잡도 꽤 괜찮거든요 23 이동하면서 잡아줄게요 이제 라인 캐릭 하나 더 가면 됩니다 여기 어떻게 찍어놓고 패 올리고 너무 먼거 아닌가 가는길이 좀 많이 험난하네 어니몬이 이렇게 없다고? 어니몬 두개 더 하나 메카노 카우지야 일단 메카노부터 갈래 레나 호크인데 호크 레나 하나가 톱니시라야? 톱니시라 어니몬 하나 톱니시라는 이미지않아? 없다고 어 코테몬 나몬 아 잘못갔네 원장에서 스피를 10개 쓴다고요? 엄청 많이 쓰네 스피를 10개 에스피를 10개 에스피를 10개 이동하는 가오보이 일단 임펠몬 나왔고 이렇게 되면 이따 볼포몬 나왔습니다 볼포몬 나왔습니다 볼포몬 스카이 그레이몬 가야겠죠? 아고몬 어니몬 하나 와우 진짜... 너무 괴롭히는 것 아니냐 나 왜이렇게 쏠려있지? 스컬그레이몬 가룸몬 나왔고요 다음에 이제 에어로 브이드라몬이 있으면 됩니다 완전체 에어로 브이드라몬 패 올리고 여기서 궁극체 하나 볼게요 디아블로몬은 빠르게 이동해가지고 이거 깨주면 되고요 블링크해서 공개주고 얘네네는 들어가있게요 이거 잡을거 브이드라몬 잡음 브이드라몬 가야되니까 브이드라몬 잡을거고 아이템 아래꺼 깨주면 되긴 하거든요 라인 어차피 이 친구가 잘 알아서 볼거니까 바이킹몬 나왔네 아이템 바이킹몬 이따 뭐 가야되는지 봅시다 지금 요거 하는거 입증하고 페티메라몬, 시라몬 페티메라 에어로 브이드라몬 에어로 브이드라몬 구미오몬, 카피테리몬 펜타 에렉 올투 에렉 올투 구미오 레나 츄츄 에렉 에렉 페 올리고 에어로 브이드라몬 에어로 브이드라몬 나왔고 바로 매그너 가르몬 나왔습니다 매그너 가르몬 기본적으로 스턴이 있구요 범위 데미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범위 스턴, 범위 딜 그리고 이속 감소 좋은 캐릭터입니다 어 깨졌구나 여기다 바로 나와서 피 한번 찍어주고 나갑시다 여기다 와가지고 저거 쳐줄거고 검은신전드라서 저거 잡아야겠죠 56라운드고 여기 있는 친구들도 들어가세요 검은신전에 아이템 먹는거보다 저게 더 중요해요 얘는 랜덤 뽑기하고 얘는 1번으로 부대 지정해놓고 공략하고 카오스 피해 오문만 깨지면 이제는 미션 할건 다 한거거든요 나중에 보스 잡을 것만 해주면 될 것 같고 애들 정리 좀 해줍니다 파피 피오 페리 아르마 바이킹몬 바이킹몬이 모잡되는 친구로 올릴게 있나? 바이킹몬 궁극체 플래시오몬 마나버프 마나젠 플래시오랑 기가시드라몬 애매하고 블랙 세라피 이가미고 어 그래야겠다 홀레링 있나요? 올리가 없는데? 아 그냥 올리는구나 플래시오몬 갈게요 파이드라몬 가면 되고 지금 보니까 아이템이 안들어가서 도착했네요 57라운드 플래시오몬 갑시다 V몬 파닥돌몬 파닥 그리고 모티몬 조금만 팔아줄게요 두 마리만 선이 아껴야 돼서 아 이거요? 이거는 안부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아이템 얻는 용도라서 꼭 안해도 괜찮아요 스팅몬 가로몬 스팅몬 가로몬 페리 텐타 스팅 딜몬 임프 이거 뭐야 이거 가오몬 잡을 거 딱히 생각나는 거 없는데 너 잡자 이거 뿔몬 안 나오면은 아고몬 하나 코로몬 가고 길몬 나왔고 파이드라몬 나왔고요 플래시오몬 플러스 나왔어요 궁극체 플러스 일단 만화 리젠 만화 회복 이라고 보시면 되고 87,000 87,000 87,000 데미지 있네요 암화기 회복 가신다고 하니까 가시라고 하고 보스 잡으러 할게 보스 잡으러 바로 점사 해주고요 라인은 되게 편안하죠 보시면은 둘 다 딜이 좋기 때문에 라인은 편안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좋아요 바로 파이썸 나갈게요 파이썸 나가고 도박 더해주고 북리몽 지금 노릴게 뭐가 하는게 맞을까 이감 한두개만 좀 들어가면 편하긴 할텐데 이감 고르고 하나 이겨 고르고 하나 이겨 아 근데 좀 보긴 봐야겠다 원래 보고 올리긴 하거든요 보고 올리는게 맞췄어 65라 보성 보고할게요 포르스는 제가 한다고 일단은 대기 이동해가지고 라인 좀 이렇게 잡아주고 근데 제가 60라운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막 짜지를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미리 짜주고 싶다는 느낌이 좀 길긴 하네요 너무 바빠 역시 5라운드부터 자 요거 잡고요 라인 하나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두 마리면 된다고 하거든요 이감 가고 두 마리면 된다고 하니까 메그너가르몬 해방 써서 보디전하는데 좋을 것 같다고 메그너가르몬 해방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나가자 검은신전 들어가고 이거 랜덤 뽑기하고 일단 65라운드가 핵심이잖아요 65라운드가 핵심이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플래시오면 근데 딜 좋다 이거 만화 회복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네요 단일 딜도 좋고 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케익이 싸기 때문에 아 아 아니 보상보호할게요 보상보호할게요 지금도 그렇게 안 힘들거든요 라인 컵만 좀 해주면 되니까 보상보호 노립시다 이게 확실히 메그너가르몬이 딜이 너무 좋아요 진짜 라인들이 미쳤죠 이거 라인들이 너무 좋습니다 홀딩도 너무 좋고 이감도 있기 때문에 전천우야 거의 라인에서 넘버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샤크라몬 무녀모드가 거의 사기였잖아요 샤크라몬 무녀모드가 거의 사기였잖아요 샤크라몬 무녀모드가 있는 사기 캐릭터라 여기 다 깨졌네요 그러면 나와서 이거 미션 해주면 될 것 같죠 원터카드 3레벨 3레벨 마나 플러그인 하나 있고 1레벨 4레벨 다 꺼내 줄게요 여기 나와서 여기 나와서 마나 플러그인 하나 가고 다음으로 65라운드 보상이 코앞입니다 마나 플러그인은 플래시홈 몬한테 넣어주는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마나 계속 채워주니까 요걸로 가고 여기 공략하고 아이템 하나 또 올리고요 초월이 두개 받았죠 그거 볼게요 궁극 체험 들어갑니다 오파니몬 베노뮤티스몬 오파니몬 홀리 드라몬 홀리 링 갈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베노뮤티스몬은 베리얼 뮤티스몬? 잠깐 베노뮤티스몬이랑 둘 다 쓸 수 있는데 봐야겠다 베노뮤티스 베노뮤티스몬 베리얼 뮤티스몬 베미딜 마딜 베미딜 디프트 뭘 멈춰 이거야? 왜요? 하룸을 왜 샀다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 실행했고 66라운드지 요거 이따 올려주겠습니다 나와서 하나 잡으심 잡고 얘네들 아이템 브레이크 뭐야 이거 방어력 감소 있네 저도 처음 보는 아이템이네요 브레이크는 크롬이랑 기적 다 꺼내놓고 PMO는 바이러스 있어야 합니다 만화 플러그인 1레벨짜리 필요 없고 어는? 요거 하자 올리고 메카노모 레나오크 레나오크 지금 빨리 올릴게요 가오가모 시드라모 시드라모 시드라인데 시드라? 베타로 가야돼 테리아르 테리 가오가 아르마 브이 아르마 브이 아르마 브이 가오였지? 뭐가 나있네 메가드라모 나왔고 아트라 카피니몬 텐타 에렉올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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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너무 잘 보는 거 아니야? 세메하리만 있어도 너무 잘 좋은데 여기서 공격해라 이거 얘네 공격 안하고 뭐 놀고 있냐며 너희는 여기서 막아 요렇게 해줄게요 세 올리고 얘네들 너무 잘 막아요 제 생각보다 브이모 누르자와라 튕겨버렸다고? 아이고 엔제 컴퓨터는 괜찮아요? 뭐 화분에 물 쏟았다면서요? 피오몬 팔몬 팔몬 V 파닥 돌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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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닥 너 스틱몬 아니야? 잠깐만 왜 이걸 가었지? 추추 하나 가자 하하하하 저거는 실수 많이 했네 너무 많이 보고 봤는데 길임프 임프 길 메탈 그레이몬 메탈 그레이몬 메탈 그레이몬 어니몬 좀 팔고요 패 올리고 아구몬 하나 하셔야겠는데요 그쵸? 아구몬 하나 하시고 메탈 그레이몬 아니지? 아트라 카프트리몬 나온 거 아니야? 나왔네 왜 가고 있어 파워드라몬 베리얼 웨티스몬 보조보디 묶어줍니다 묶어 스킬 쓰고 아이템 공격 속도랑 파워블러그인 나왔다 브레이크도 좀 애매한데 일단 브레이크에 너가 들어가자 브레이크 플레이몬 한번 들어가고 공격해주고 뭐하냐 빨리 와 시간 없어 공격력이랑 다 애매한데 뭐 없는 것보단 있는게 낫겠죠? 공격 속도는 킹에테몬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쵸? 킹에테몬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메탈 가로운 오판니 샤크라 빼고 나가자 나와 베리얼 웨티스도 나가고 얘네들 라인 보면 됩니다 이제 하나 더 쥐었잖아 얘네나 다섯 개긴 하거든요 이동하면서 이동하면서 얘네 2번입니다 2번 홀딩 좀 해주면서 가야된다 37 80 에다가 하나 더 짜라고 근데 선의가 없어가지고 얼마 짜질지 모르겠어 시간도 네 이렇게 빡빡해가지고 일단 확인 노력해보자 싼거 짜야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싼거 짤거면 굉장히 싼거 기적의 디지멘탈 기적의 디지멘탈 매그너몽 하면 되겠다 마나리젠 개꿀이 캐릭이잖아 매그너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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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야 이거 왜 이렇게 홀딩이 안 돼 일단은 하도 좀 봐주고 그러면 너 나와서 매그너몽 써줘야 되니까 나가고 파이섬 나가고 이동하면서 아이치 뭐해 손이 꼬인다 여기 치고 보스는 73 되게 애매한데 보스가 근데 지금 이동해가지고 잡아줍시다 잡긴 잡겠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이동해서 공격해주고 파이드라몬 기적이 디지멘탈 파이드라몬 기적이 디지멘탈 파이드라몬 기적이 디지멘탈 파이드라몬 기적이 디지멘탈 들어와 얘들아 이 정도면 무난한 거라고 봐야돼 같이 한번 정리해주고 있거라 2번 37이니까 여기로 오고 하나 크레니엄 하나 크레니엄 들어갔고 디아블로몬 공증 디아블로몬이 먹을래 추츄 뭐가 없냐 추츄가 안나와? 패 올려봐 빨리 나와야된데 진주 팀 가로 길모님프 길임프 길임프 가로 테리어 텐타 텐타는 있고 테리어 가로 파이드라몬 나왔고 매그너모까지 나왔고요 마나리젠 아머체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어디갔어? 아래 공격시켜놓고 아머체 업그레이드 S 끝 조그레스는 딱히 필요없고 랜덤 뽑기 한번 더 하고 또 하나 뽑을게 잃었으면은 희망의 디지멘탈 페가수스 몬 얼마를 뽑아볼까? 싸니까 페가수스 다닐리의 마법 페가수스 하나 뽑을게요 싼거 위주로 갑니다 싼거 위주로 가는게 가장 좋아요 지금 얼마 없기 때문에 홀랜덤은 희망의 디지멘탈이거든요 지금 좀 팔고 필요없는거 하도 좀만 봐주고 피오팔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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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오티몬존 팔고 77라운드 페 올리고 피오팔몬 뭐하니 아니 뭐야 왜이래 해가 팔 몬 안됐어? 팔 몬 나왔고 피오가 없어 내가? 피오가 없는거였구나 엔젤 그라오 가드로몬 가드로 아구베타 베타 그라오몬 길몬 꿀몬 하나 길 길몬에서 피오 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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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오를 위한 꿀몬아는 없고 피오 브라우먼 엔젤몬 나왔고 파당몬으로 페가스스몬 나왔고요 1번 페가스스몬까지 묶어줍니다 됐다 나머지 다 팔게요 다 팔아 다 팔아 플러그인 2 브레이크 플러그인 하나 나왔고 그냥 팔아주고 79라운드요 이제 끝이기 때문에 팔아줍니다 얘도 보스 잡으러 가자 2강 카드 슬래시 한번 쓰고요 크레니엄 문 잡아주고 빨리 잡아줄게요 같이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나머지 팔고 손을 다 털었거든요 25초 시간 안에 잡고 나갈 것 같죠 빨리 나가주는게 좋습니다 바로 나갈게요 얘네만 컨트롤 해주면 되거든요 보시면은 초궁 두개랑 그리고 궁극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2.55 초궁으로 막고 있어요 보스 쳐주고요 여기서부터 스턴 걸면 되거든요 2강을 이용해서 최대한 선 잘 걸어주면서 저는 이제 안 나갈 겁니다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 공격력이랑 뭐 있으면 좋겠지만 거의 마댐이기 때문에 공격력은 아예 필요 없고 브레이크도 방어를 감수할 필요 없거든요 이미 하나 들어가 있기도 하고 신경 안 써줄게요 얘네만 컨트롤 잘해줍시다 무빙 하면서 42 딸피만 잘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 허리쯤 쳐주면 되고요 요체몬 4탄 모드 딜은 일단 충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긴 한데 좀 보긴 봐야될 것 같아요 뭐하냐? 여유가 이렇게 넘칠 정도였어? 여기 잡아주세요 여기 잡아주세요 컴미스 안 나게 조심해야겠네 이제 부대 진영이 선 툴러가지고 컴미스가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야야야야야야야야 나도 라인 힘든 거 아니야 이거? 나 라인 잘 봤어야 되는데 이거 그래야지 안 나가는데 54에다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좀 불안하네요 52 여길 쳐 여기 안 나와도 되겠다 안 나와도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왔으면 너무 손해봤어 왜냐면은 유니카운터가 너무 아슬아슬했기 때문에 좀 걱정했는데 딱 좋았어요 안 죽을 정도의 유니카운터였습니다 신경 안 쓸 거고 아 보스들이 너무 모자란데 83이고 이거 괜찮아? 2라운드 안에 잡아야되는데 이거 라인도 나가야되나? 나 죽겠다 이거 잠깐 점사 잘해라 얘들아 컨 잘해주고 있고요 64 64 66 점사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난 안 죽어 유카 맞추고 나가야될 것 같은데 나갈게요 빨리 나가서 잡아야겠다 요렇게 되면 일단은 클리어는 한 것 같습니다 클리어는 한 것 같고 빨리 들어갈게요 잡고 나면은 애들 잡아주고요 56 다음 라운드 이제 나오면서 끝이 나죠 좋아요 승리! 아이고 힘드냐 이거 매그너 가르보노에 이번에 가봤는데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성능이 엄청 좋아요 일단은 엄청난 성능이고 지금 보시면 총 쏘는 것도 되게 멋있죠 총 쏘는 것도 되게 멋있기 때문에 갈만 할 것 같습니다 총 쏘는 것도 되게 멋있고요 생성되어 해당 영향으로 테마